나 이거 그때 오디오 설정 했었었는데 잘 됐나? 잘 됐을걸? 아니 내가 이걸 안 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뭐 안 켜도 설정은 유지가 되잖아 그지? 응 좋았다 음 좋았다 음 좋았다 아 근데 나 이거 원래 마이크 아 나 이거 마이크 안 좋은 거여가지고 지금 뭐야 유미야? 좋았다 아 근데 탈진 해봤는데 결실하는 거 탈진인데 아니 내가 이걸 안킨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소리 잘 들어가네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프로방송인이네 근데 이거 개인 혼자 방송 비공개 방송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만 보려면?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보겠어 어 근데 제목이 2021년 5월 8일 토요일이네 시간 여행 중이네 이거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슈가 안좋은 저기도 슈가 안좋은이야? 아니 문 크리스탈 파워 2대는 안맞는다 이년아 1렘 못찍었네 어 이거 왜 터져? 방금 왜 터지? 뭐가 터졌어? 너 누워갔다고? 피 한 300 있었는데 그냥 터졌는데 와 자르바이 미치는 새끼인데 이거 오면 키디다 먹었나? 포션 때문에 살겠다 와 살찐 빠졌어 점하라 안 맞아 먹어줘 아 나 점프 있었으면 잡았는데 이게 갈 뻔했는데 어 좀 빡센데 유미가 딜이 살벌하긴 하네 네 네 티타는 2렙 붙었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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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쫜나 넣쳤나본데 자르밧 저거 도라 Ng이긴하다 그러네 저렇게 뛸 생각하네 실드 이만큼 빼놓고 과다시어 안 들었나 본데 아 자르반 아랜가? 아으 유니큐 개기네 자르반 여깄다 플래시 없어서 조금만 조심해야될텐데 백브라인이랑 어차피 이거 우리 땡기는 라인텐데 와드가 딱 쓰라지네 자르반 미드 점화 돌기남 미드 더블퀴 보고 자르반 아랜 와 이게 맞아? 자르반 오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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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진될걸 아쉽다 아이씨 아이씨 와 점프 떴었는데 또 래쉬 킬이네 아 점프 떴었는데 렌터 탔으면 살았으려나 이틀 왜 이렇게 세냐 이큐도 안맞은데 뭐가 이렇게 아픈거지 아 나 유미 점화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못봤다 당연히 빠졌겠지 근데 빠졌을듯 탑다운 오오 이게 워버워크이다 워버워크 이 조심 아 이거 이 쓸걸 괜히 안쓰 이 바로 쓸줄 알고 안썼는데 나? 아니 나 제리가 이 바로 뒤로 뺏으면 평타골이 안되니까 일부러 안썼는데 제리 풀 돌았지 던듯 오 잘하면 미드 부인 응 빼자 어차피 프리징 안돼 어차피 프리징 안돼 이런거 쳐도 될거같은데 어차피 쟤네 프리징하잖아 아 소화 없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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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까지 다 뺐어요 아 병 넘어간다 하타운다 아 조졌다 빵댕 나이스 아 평타 들어왔어 눈치 한번 주고 아 평타 들어온거 에반데 아 평타 들어온거 에반데 그거 왜 들어오냐 나 개크네 근데 특보 간다 정수한가봐 저건 왜 죽어 다 나 가지면서 아 ㅆ 다 점화가 먹냐 이걸 빵댕 어 야 빨리 죽여 어 아 평타를 잡을라 했는데 ㅆ 도망가 설마 이걸 돌아서 온다면? 바로 뛰어볼래? 아 너 지금 늦었구나 나 뛰는 중 구도는 좋다 무조건 먹어야지 천천히 위 좋아요 이게 저렇게 되네 상대 버티도 오면 좋겠다 상대 버티도 그냥 나 이거 버틸게 바로 미드 깨면 되겠다 게임 터졌어요 미드 깨 아 누누 누누는 미드를 안 깨 미드 깨 정글링이 미친 사람 미드 전령 빨리 깨 미드 깨 더 지워 아 높잉하구나 지민 에웅 떼고 이제 우리 통 나 레드라이피 빨리참 이거 공 빠져가지고 약함 가다 마실게 이건 좀 아픈거 아이씨 와 이거 궁 터졌으면 졌는데 와 세다 궁 터졌으면 졌는데 야 아 윈도 높겠네 아이씨 왜 나오냐 제리오 벽 넘어올거 같아 존나게도 찍네 안돼 와 그냥 개호밭 치다가 그냥 개호밭 치다가 나갔지 어 궁 없기나 응 아 사령관 용 오겠다 이거 역시 유틸 서폿에 제리는 좋다니까 역시 유틸 서폿에 제리는 좋다니까 내가 들어오게 해보고 2 뺐다 와 궁 떠있는데 나 없으면 닐 되네 와 궁 안 맞았어 와 궁 안 맞았어 씨 너 궁 맞췄으면 잡는거지 아 이거 누누가 깻망치네 근데 아 이거 누누가 깻망치네 근데 아까 미드타워 딱 깨고 굴렸으면 좋았는데 아 린정 뭐 있었는데 쟎 린정 잘 어울릴거지 와 궁 린정 여기 자자야 단핑 찍었다 야스오야 안돼 핫타운 어? 아 플래시 쓰네 아 있었네 플라 핫타플은 좀 억가 아닌가 전령이나 가라 누누년아 핀독본 전령 나왔잖니 제리 여전히 그랩쓰면 원컵낼 딜은 나오거든 오케이 팔찌만 안걸리네 와 핑 찍으면 꼬라지바라 안먹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와드가 탑 가는거 같은데 제리가 할 수 있겠다 탑을 전령 치고 있네 어디갔냐 ㅅㅂ 아 왜 이렇게 못잡아다 내가 잡아줬어 안녕 와 좋됐다 아 이거 좀 괜히 떴다 카타 생각 안하고 있었다 아 카타 생각 안했다 아 그냥 누누가 개 쓸모없는데 인정 그냥 멜모 가야되나? 아 근데 미들라인 너무 크다 아 아 아 쓸거같은데 무조건 써 이거 와야돼 아 누누 백핀줄 찍어보자고 그만 좀 쳐먹으라고 쇼 됐다 아 라인이라도 다시 좋아야되네 아 카타 덜올거같아 밀리지만 않으면 이득이긴 한데 다음 라인 막을 수 있나 우리? 안 막을거 없어 라인클리어 되는 애가 없어 지금 안까는데 안싸주면 이득 안녕 아 이게 가져올? 이제 빼 음 내꺼 그냥 지가만 한번 찍어볼게 오케이 연판은 임피다 로봇갔죠 공격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리 집가거든 집가가하면 싸워보이래 봐보자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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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뷔 뷔 뷔 뷔 뷔 실패 뷔 뷔 밀ен 아레반 뷔 이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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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구요 살찐 걸어도 뒤지는 미친 트위스트 하나 치감 바로 못 찾았잖아 싸이온도 선척파괴 잘해 또 개사기 미니언 강화되는 것 같네 미니언이랑 포탑 딜 쎄지잖아 도미닉이냐 무대냐 도미닉 이건 무조건 도미닉이다 저 다르반 싸이온 잡으려면 도미닉 가야해 카타 딜 계산 딱 했는데 안죽었으면 울었다 진짜로 억짱 와르르 오 뭔데 없네 없네 나 유미 제리 손절함 할만해 미칼 같네 바로 지워 아 이거 카타만 어떻게 잘하면 되겠네 도미닉 오 손절 안함 이거 막아야돼 아 테리 없으니까 개사키다 나 나 울거같은데 바론치나? 아니 카타 저기있어 못치 못치 junto 잘해봐 이큐 조심 플래시있어 여기까지? 데데 아 occupied 이 피마 mechanics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야 3박! 어 카파? 잠시만, X됐다. 아이씨... 이거 왜 공 놓친 거 너무 크다 아 진짜 야스오 느낌 배엄네 와 싸이온 패실베드인데? 흠 진짜 와르네 제리오면 내가 죽여줄게 이거 제리오면 내가 죽여줄게 흠 기다려달라고 픽 찍는거 보소 풀템 아닌 풀템이긴 늑대도 내꺼 원래 늑대랑 칼분은 원딜꺼이 거 들어갔네 쉐이 안죽올라고? 워비킥 레벨 왜이렇게 낮음? 흠 어 안오나? 오 조졌다 그냥 구멍가 겁나 째끼오 흠 바로 차단 아 뭔 싸움이야 뭐 이정도로 매우 만족하는데? 카타가 안보이긴 했는데 솔직히 야스오 장막이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뭐 야스오 장막이 카타 궁 막아줄 수 있잖아 솔직히 야스오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 자료가 아닌데? 이번 총시계 플래시 다했어 플래시 15초 잼만 못 쳐놔야네 바로 끝난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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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온 공조수 싸이온 공조수 빼 빼 빼 빼 싸이온 공조수 싸이온 공 생각해야되듯? 계속 잘 사용했네 제리 시비가 나도 이거 미고 싶어야지 치크 집가스 찔 것도 없네 모든걸 건다 핫라인 더 클리어 하고 싶은데 가난중이긴 한데 사연없어 바로 걸어 어 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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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라임있어 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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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개쎄 죽었다 이것도 조합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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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할 거 다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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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방금 할거 다 해줬는데 아 소천사다 이거 뭐가 나 소천사 나 이제 미니언 안 먹어 나 와드나 챙겨야겠다 이거 그냥 바론이어서 아 근데 싸이요 이거 싸이요 진짜 궁키 보면은 그냥 게임 끝나 싸이요 안 보이면 열심히 나가면 안 될 듯 억제기 나올 때까지 저기있네 이러면 다시 미드에서 걸 생각하자 아 근데 이거 와드를 박았을까 싸이온이 집에 왜 죽여도 문제 야 이거 각 졌나본데 여기서 그래프 한 번 이거 야 대놓고 있어 오 오우씨 온다 근데 그냥 다섯 명 들어와가지고 넥서트 치면 게임 끝날 것 같긴 한데 좀 얘네들 좀 답답하네 라인 빨리 박아봐 아 우리 억제기 언제 나오? 아 우리 억제기 언제 나오? 콜바라니야? 오! 제가 썼다 뭔데? 야 카타 잡았어 제발 예 제리 야 쏠 썼어 쏠 썼어 와 나이스 꽤 끝났다 이거 야 근데 싸이온 살아있는데? 아 죽었어 저거 죽었어 이거 자르반 자르반 나 죽었네 야야야야야 저거만 막으면 게임이 이길 수 있어 내가 밀어봅 내가 밀어봅 둘이 돼? 둘이 돼? 와 저새끼들 미친새끼들 나이스 끝났다 아 맞아 아니 아 끝난거 맞지? 어 게임 끝났어 내가 억제기 나온다 이거 계속 쳐야된다 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억제기 우리꺼 나오는거야 아 우리꺼냐? 억제기 방금 깼어 캐리 네이스 어 카타기랑 녹여버렸잖아 그냥 나이스 야 쏠가 제리 잘 물었다 아니 근데 제리가 뭐냐 써서 이거 이렇게 밀 인정 인정 너거 조냐 안썼으면은 진짜 게임 몰랐는데 이걸 조냐로 써주네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주네 그냥 그니까 너무 좋았다 아 아 도대체 내가 엮 앢 앢 앢 앢 앢 앢 불편 잡혀. 아마 가 미페 아마 가 미페 아마 몽길몽길몽길몽길몽길몽길몽길몽길몽 아마 와 잼니깐 아마 잘 익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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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이었어? 왜냐면 요즘에 그냥 웃을 땐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봐서 이미 다 이런 거 같아 와 크다 크네 진짜 88 안될 것 같은데 약간 허리가 이러거든요 크네 굳은살이야? 뭐 어디 나무 같은데 쳐야지 아 아 그냥 뭔가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졌어요 혹시? 아니요 진짜 없어요 본인의 46번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46번 어떻게 다 기억하는 괜찮아요? 되게 집중 잘하고 근데 진짜 나는 정말로 되게 여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은 들기는 거지 근데 나는 정말로 문호를 제압해줬으면 좋겠어 문호야! 문 이렇게 너 문호 작네 야 어 체급이 어 체급 차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는구나 어쨌든 격투기 시합이라는 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아마 진짜로 할 거예요 괜찮아요? 되게 집중 잘하고 오케이 준비합시다 카라마 컷 카라마 컷 하고 있는 분이 왔으니까 선수로서 격투기에 통할 만한 뭐 그런 걸 보여준다던가 실력을 없는 거 2라운드 3분 2라운드 너 그거 보냐? 좀비트립? 좀비트립? 아 그쵸? 정찬성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싸움 잘하는 사람 아아 맞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애 있거든 걔 거북목 개질이 그냥 사남새끼 아니야 진짜로 거북이 진짜 개질이 2라운드요 준비 준비했어요? 3분 2라운드 준비 파이 어? 솔로? 아 영철 어 영철 나와서 하성진인가? 어 욕 존나 처먹던데 흐흐 불치할까? 어 주먹을 안 무서운다는데 어 어 어 아 아 세팅해 어 어 헐 어 어 그렇다 그렇다 어 어 우와 잘한다 우와 우와 관람 다 와 아 이러면 내가 하이퍼 흔드려야 되는데 배인 카사 추천점 베인이지. 멋진다 멋져. 너무 응. tips. 파인이브 중 카치수전에. 총 5등zy. 인출 Ale. 자, 탈진 들어야겠다, 씨. 와...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2분 됐습니다, 이게. 자, 이분 됐습니다, 이분. 자, 이분 됐습니다, 이분. 와. 야, 이거는. 야, 무지개 또 이겨봅시다. 아, 이번에 물루야?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 나 그거 좀 이쁘다. 이쁘? 다 빼도 안 돼? 오?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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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이러면 할만할게. 컷! 안 되나? 다 치속인데. 플래시 다 빼. 플래시 다 빼. 와. 와. 집 가야되나? 집 가야될 것 같아. 저 방금 개패는데. 맞다. 치속 좋네. 플래시 썼으면 나도 제리 잘 압... 내가 제리 잡았거든? 근데 그러면 피 까이고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안 썼어. 잘 참았다. 물약도 먹었지? 응. 이거, 이거, 이거. 응. 압 안 보이긴 해. 바로 뜯었다. 뭘 리쉬 안 했다. 선불이다, 이거. 어. 하나 먹는다, 그냥. 먹어도 돼, 이거. 어차피 우리 이겟 늦어서. 플래시 바로 떠도 돼, 그? 나 근데 큐기네. 어, 확인. 어, 이러면 그래. 워? 할만해? 어? 와, 이걸 안 줘? 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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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징. 반가래. 이제 1랩이. 2큐. 오케이. 아으. 아이씨. 뺐다. 손해인가? 씨. 아, 놀랬네. 아아. 맛있다. 저만 박았어? 아니. 아, 평탈킬. 평탈킬 먹었구나. 아, 근데 랜덤 찍었으면 산건데, 이거. 아아. 못 찍었어? 못 찍었어? 큐, 2랩 찍었어. 너무 다급했어. 후병, 이거 한 번 더 할만 하잖아? 나 먼저 해줄게. 아니야? 나 이거 짐 못 찍었는데. 아, 나 이거 대참사다 이거. 나 집 끊김. 나 집 대참사인데? 나 집 갔다왔어야 됐네. 나 집 갔다왔어야 됐네. 어, 내가 다이브 당하는데? 아, 알아서 해볼게. 나 헤카림한테 다이브 당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 다이브 당하. 어? 어 뭐야, 다이브 당하냐? 죽나? 아, 나이스. 아, 랜턴이 없다. 씨. 태웅이. 받아봐줘. 아, 야. 뭐야, 잡긴 잡았네. 야, 근데 텔을 왜 타냐? 섬라인도 밀리는 날이 있는데? 야, 옮기면 용이나 먹고 와. 뭐야. 제리 4데스인데. 이거 라임 1고 용부터 줘야겠다. 야. 에플 있다 이제. 아, 아리로스. 아이씨. 아이, 미니언이 안 먹어져요. 안 맞아요. 아이, 미니언이 안 먹어야겠다. 야. 아이, 미니언이 안 먹어야지. 바이브 갈릴 곳들은 아기구. 나의 필드가 미니언이 안보여. 나의 필드가 탈진이 있어. 에티아 못 먹게 해야지. 제 기호는 안 먹게 됐구나. 적극적으로 해도 됨 아 이거 헤카림 안 보여서 아니 쟤네 개 쫄아있어가지고 헤카림 미드 나 탈진 있어 아 이거 버리 오면.. 아 이거 좀만 빼 내가 풀로 그럴게 이거 땡크 먹으러 올 때 렌턴 던져줄 생각해줘 스즐 잡았어 몰라 죽밀라야 아 아 몰라 이거 먹어 아 짜증나 먹었다 개꿀 에헤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붙어주고 오든가 원래 딱 원래 이때 서포터 6렙타임이 딱 같이 찍고 가시면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흠 살짝 모자란다 미드 라인에서 딱 6렙타임 곧 윗무빈 치긴 했거든 미드 길게 하면 안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 툼 다 올라왔고 다시 내려가고 어 나 다이브 절대 안달해 걱정하지마세요 나 절대 안죽어 죽을 수가 없어 지금 나 탈진있고 궁있어서 절대 안죽어 탈킨치라 이거 하는거 맞나? 갈랄라 형 한번 해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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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템 잘못 갔다 근데 흠 흠 흠 흠 야 나 이거 뭐가냐? 나 이거 곡괭이 갔는데 아 몰라 아크라켄 가 씨 흠 흠 흠 크라켄 베인 할게 흠 흠 아이템 잘못갔네 아이씨 제리 노플 롤루 여기 그래 내가 좀 빼볼게 너 들켰냐 그거? 안들켰어 나 0.15초 5초 아 얘 안 오네 밀고 0부터 주자 나이 밀어봐 어휴 씨 맥스 궁만 주지? 다시? 뭐지? 아 나 꼭 간다 그냥 걔 나 라임 윈덕 진짜 내가 원딜하는데 상대 원딜 베인인데 크라킹 갔으면 진짜 개 삐껍겠다 야 이거 와줘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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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퀴 어떻소죠? 길게 해볼래? 와 이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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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라 탑었구나 너 큐브에 반대로 썼냐? 잠시만 이거 누가 오나 본데? 다 온대? 할만한거 아닌가? 흠 백칼이 공도 없잖아 백칼이 공도 없잖아 칼찐 15초 이기나 전령도 없는데 뭐하냐 따올나? 그냥 밀어주려고 집턴 잡아주는데 그럴 의미가 없는게 우리는 핫라인 더 밀고 파워드 적으면 흠 흠 흠 아 몰라 무지성 딜로 간다 크라켄 9인스로 간다 미친 딜로 다 찢어버릴꺼야 두꺼비 어떻게 잡으려고 제리 혼자다 크라켄이 인마 와 씨 어 나 죽네 뭐야 와 리얼 크라켄 가니까 개 싹 물몸이긴 하네 와 이게 죽네 까비 제리 공 쓰면 세긴 하네 아 근데 이거 상대 망한거 아니여가지고 크라켄 이거 살까 치순데 이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탐켄 치라 오케이 제가 달해보고 제리 킬초 5일을 줘 우리야 미드가자 라인 버리고 다운데도 어차피 그럼 따라올 수 밖에 없어 무른다 나 공 개 자식아 킬좀 줘라 왜나면 킬이 없냐 에이 필요가 내놔 빨리 왜 12랩이야 킬 어 두꺼비 조심 뭐라해 두꺼비 파괴 있네 나 용 가야되나 용이 더 중요하긴 해 지금 굳윳 굳이 전력 먹어도 풀데없다 쟤네 칠킬 갈랄라 좀 지리긴 하네 자 렌즈나? 꺼내먹다 어 타지마라 아이씨 야 헤파림 지금 피했어 야 이거 참.. 아.. 너이스 아톰 맞아 이거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뭐하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바텀 밀고 와봐 타워 밀자 깨버리자 렌턴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어 5초 아이씨 렌턴 바나 없었냐? 렌턴 바나 렌턴 바나 너 없을 것 같아서 내 탈진 안 썼거든 쏘리 아 Q 써서 렌턴 바나 없었구나 어 쏘리 진짜 카밀이 저 두꺼비 이기지 않냐? 진짜 카이팅이지 저 재밌다니까? 뉴틀 서포트랑 하면 재밌어 와 이거 깨지냐 이거? 뭐? 와드 방금 박았거든? 어 왜 한방에 깨지냐? 투평큐하면 되니까 저 새끼는 하루종일 뭐하냐? 저 새끼는 하루종일 뭐하냐? 영동이 깨져 홀리 어? 조짠데? 대신 맞아주고 막 지기네 그냥? 둘이서 그냥? 오 둘이서 곤약마냥 대신 맞아주고 그냥 막 정신 나가네 그냥? 렌이한테 Q 좀 그만 맞아줘 조기화대 아 맞춰가야되겠다 이거 백스 개 아쿠다 팔찜 박았는데도 빌 개많이 들어오네 세포초아 흐흫 팀 나한테 궁도 안써주는데 뭐 저런거 져서 뭐해 버릇나빠져 논란있을듯 위로 안오냐? 아 이걸 위로 안오네 어? 와우 야생의 룰루 한마리가 오 오 사거리좀 긴데? 끌었는데 플래시 개꿀 유틴은 저게 안좋아 죽어야지 뭐 지워 아 이걸 평탄초? 에이핑화 와드야? 여기도 와드 하나있어 내나이 급이냐나 맞겠냐 이년아 나 말좀 무서움 잘 죽앙 잘 죽앙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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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미드 밀자 우리는 미드 밀자 보트 바텀 다 감 어? 야 여기 와봐 아이씨 좀 이상한데? 공조심해라 이거 맞아? 와 맞네 제리한테 퀴 그만 맞아주라고 미친년 아 제리한테 퀴 그만 맞아주라고 오오 퀴 맞으면 궁초기? 어 궁초기화 궁초기화 되면서 이속 계속 늘어나 이걸 용을 또 줘야되네 와 현상금인데 이거 와 현상금인데 이거 근데 이 퀴 어차피 이기 너 크라킹 간게 난 신의 한수 같은데 메인 크라킹 안 가도 딜 나오 그래? 어 너가 몰라서 걸어 가자 제리 보시잖아 씨야만 묻고 가 가봐 이거 따볼래? 조졌다 아 탈진 조졌다 아아 염병 아 게임 갔는데? 갈랄라 왜 궁 안쓰? 두어 필리필 갈랄라가 내 궁 덮어줬조 한번밖에 없어 보센스에다가 핑 찍었을 때 G라인도 있대 조졌는데 애친다 그래 안 할 수가 없지 아 50년 갈리오 들고 템포 맞추라는 건 좀 역겨운데 그냥 킬 다 따먹은 거 아니야? 야생에 룰루 한 마리가 옵니다 지금? 왜 안 오냐? 맞아 좋아 제리 잡아야 되는데 다 죽겠는데 제리한테? 야야야야야 야 야 다 잡아 근무 뭐해 아니 근무 뭐함? 아 나 이거 수은 가야되냐? 정신 나가겠네 칼인공 아 어 나이스 어? 아씨 가냐? 자 너 원래 카멜갈리오가 좋은 조합이잖아 카멜갈리오 미쳤지 어 나 버틸 만함 야 근데 너 각이 너무 안 좋은데? 나 괜찮 나 각 개좋았는데 와 희생하는거 봐라 바론까지 가져가 근데 철 갖고 갈 때 보다 딜이 약한 느낌이네 일단 유지력이 더럽게 안되긴 한다 아 방금 내 위치가 제리가 딜을 아예 못하는 위치였어 나 때문에 설마에 카림 근데 아 나 이거 피파 봐야되겠다 연파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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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세발 컷 어 이리야 좋아 크라켓 뒤 드럽게 세게 나가? 세방까지는 세네 지속 딜로 봤음 설각봉이 너무 좋은데 와 쳐봐 이거 안되나? 아유 왜이렇게 느리냐 이거 갈랄라에는 AP여가지고 안들어가 야 야 랜턴 나이스 이렇게 갈라지면 안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안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안되는데 핫쪽 더 줘야되고 잠깐 홈락하나 찍어야 되겠다 홈락하나 찍어야 되겠다 홈락하나 그래 다 처먹어라 왜 지냐나 홈락하나 오빠 이번 플래시턴 레드 막 레드 나는데 15초 뒤에 나와 가빈다 개빠르네 기다려볼래 이거? 이거 우리 둘이어서 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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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록 쌉가능 살록 쌉가능 아 이거 두부 때문에 두부 때문에 들켰어 이거 우리 안 들키는거니 우리 안 들키는 가게인데 그부때문에 복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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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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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궁피했어 나 있어 더 안 돼? 와 근데 제리 궁픽 놈 나 있어 탈진 있어 어 공피했어 어 아이씨 괜찮지? 괜찮지? 아 컴퓨 치대 괜찮은거같은데 게임? 아 쏘리 헤타린 공피해서 그래도 잡았다 그냥 킥살러전이 뭘 잘해 후반에 궁 하나도 안쓰더만 잘한거 하나도 없음 솔직히 야 할거 안거야 뭔데 14점밖에 안준던데 연승하니까 또 억가하네 이거 연승하면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는데 서브롤 시스템에 대해 유부신물 같게 돼서 와와와와와와 도끼가 도끼 도끼 잘하면 더 많이 받아 어 대사 불러 대사 할 수 있어? 대사 한쪽 9 8 1 9 5 3 2 1, 2, 3 오케이 타임 타임 좋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타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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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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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포필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네 어쩔 수 없어 인정하기 쉽겠지만 이거 없었으면 첫 번째 펀치에서 그렇죠 기절했죠 못 불타는 있는데 아 이제 그만 만나자 제리야 아 이제 그만 만나자 제리야 지금 이제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내면 돼 본인이 자신있어하는 기술을 성공하면 돼요 이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코 다 끼고 아 아 아 아 아 에 다시 한 분이에요 준비 아 아 아 아 아 나가면 다시 해야 되지 오케이, 준비, 고! 저것도 혼내줘야겠네 우와 나이스 모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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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탑이네 근데 팀 네이스 끊고가 올려 본인꺼 성공시키려고 해야돼 잘 못 꼈어 잘 못 꼈어 잘 못 꼈어 잘 못 꼈어 욕 나왔어 욕 나왔어 레디 오케이 레디 고 오케이 타이 오케이 레디 고 1분 남았어요 1분 전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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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산 오 시작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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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초 아 긍성 좋다 자 20초 렐? 렐? 야 렐 상대로 뭐 해야 되냐? 적당한거 나 이거 이거 중 하고 싶거든 뭐 할까? 아무것도 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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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조츄 리얼 렛츠기 2 8 7 6 5 3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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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7 7 7 7 8 9 9 9 10 10 10 10 10 1000 10 10 10 10 11 12 11 11 11 12 11 13 12 13 아 뭐든 뭐 아 이거 여동 아 아 도란검 2702 왓바켓당 아래로? 까베 여기 뭐 날라오지 않나? 맞아 사미라 큐 아 사미라 큐였어? 그럼 끌어봐 뺏을 것 같긴 한데 W로 넘어가겠다 에웅이 아잉 돈 벌었당 8원 벌었지 이겼다 개리래라 오케이 야 근데 8원 벌었다고 나왔는데 왜 5원 있음? 아 이건 2핀 피해량이구나 나오는 거는 아 난 이게 돈인줄 아 아 아 안 보이거든 아 당력인데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던져 아 아 쟤네 렐은 앞에서 견제해 주는데 우리 불추는 왜 디에몬 밖에 있어? 아 나 미니언 아 너한테 비벼준다 안 먹어줬잖아 아 존나 비벼 아 돌치 왜 암금삼미라? 2퉁잖아 아.. 아 쟤 W있잖아 아 2퓨잖아 2퓨 방금 있어 또 들어갔잖아 2퀴야? 어 아 에웅이 이걸 이제 무셔? 싼무신 여기 무시하면 큰일나 뭐 원좋아 아 씨 노린건데 잠만 따이브냐 이거? 아 탑에 있음 저렙 따이브네 또 반납디 그런데 죽었는데 뭐하냐 미니언 미니언 억가하네 미니언 왜 이렇게 못먹냐 미니언 안치네 크랩 으악 따져라 이거 안되나? 아 이거 레디 앞뒤 막아가지고 라인을 처음 밀어줄래 정글로 라인 망해버렸는데 라인 오포탑 아 한 명씩 꼭 장애인을 라인 라인 아무것도 못하죠? 아휴 차단 바꿔야 되겠다 아휴 시끄럽다 그냥 와 뭔데 우리 팀 다 첫판이냐 와 카멜의 승률 71퍼네 20팀 8팀 뭐임? 2집 승패네 아니 펌영렴 여기 있냐 펌영렴 야 어디가? 좋지 않다 못먹네? 아니 이게 치이기? 가부 이질이랑 큐를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해야되기 때문에 위에 이게 뭐죠? 원좋아 원좋아 아 우리팀 뭐임? 이제 질 때 됐다 이거임? 뭐지 때려 때리고 있다 이년아 너무 좋았다 이게 끌리네 빼라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플래시 플래시 아아 우리팀 불추 트럴이예요 아 아 까비 먹어 먹으러가 죽잖아 왜 안먹이래 먹어버린다 그건 좀 아 승립을 췄으면 그렇다 아 아 따이브다 이렇게 몬다 에오잉 두무치하게 해 원딜차이 형이 어떻게 원딜차이 난 방금 할거 다했음 방금 너가 사미라 들어오자마자 띄워줬으면 사미라 잡았다나 원딜차이 맞아 아니야 솔직히 맞아 아니야 아니 저거 저거 죽기 타면 미친 짓이었어 저거 아니 얼마나 만만하면 들어오겠냐 아니 야 역겹네 그냥 왜이렇게 불쩍이야 스킬 활용도가 너무 개인적이야 저게야 오버는 개인주의인데 이거 얘네 어깨 벌썽 내가 방금 왔는데 또 원조아 자 봇에서 더블필 처먹고도 정글놈들은 봇을 안온다 근데 저 뽀삐는 딱 돈냄새맞고 탐방 가는거 봐 저게 맞다니까 저게 맞다니까 하지만 우리팀 원딜이 더 잘한다면 끊어줘 이거 끊어줘 이거 깔큐마그만 유 어 살려줘 와 비스킷 큐 아 와 무주 피지컬 뭐하다 이거 이게 주대용 얘 자라노 아 근데 저건 좀 띠껍다 타워골 쳐먹는거 은근 진짜 먹네 탑은 언제까지 쳐뒀릴까 아 이러고 뽀뽀한테 죽으면 레전드 아 탑은 2차도 밀리겠는데 이제 어? 뭐 왔는데 형? 쭉 빼자. 이제 바텀 봐주네. 아. 아. 아직 있지? 하지만 이 정도 미니언은. 이 정도 미니언으로 따위 붙이기에는 짠. 어? 아. 꼬뽀 또 올 것 같은데. 인정. 인정. 퍼밍 디지게 해야 되겠다. 카타가 캐리 해주지 않을까? 인정. 점화 1분. 아. 아 이게 안 맞아? 못 내놔 임마. 못 내놔 임마. 못 내놔 이거? 어? 여기 봐줄 수 있어? 어. 평타를 쳐주세요. 에에나이씨. 와. 리시를 쓰게 하네, 아. 지금 같이 먹어야 겠다 아 근데 우리 미드탑 봤다 이거 단집 갈건데 겁나 느리네 그래서 내가 뒤로 간거야 잡겠는데? 카메라 킬초 카메라한테 내가 몇대를 맞으면 죽을까? 한 3대 예상한다 3대 아 근데 카멜 뽀삐한테 억가당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행복하네 카멜 카멜 뽀뽀 아칼리? 재밌네 돈 좋아 돈 좋아 돈 좋아 소루룩 아 칼리 본건데 안 맞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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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아 여기팀에 청녀들 밖에 없네 그냥 모 tweets 자 킨 총 ids 아 기도 Almighty 이빨 나와요 전혀 영향 없는 킬 좋았다 알았어야 했네 어 어 어 어 어 진짜 이길 만한데 근데 진짜 어 씨 너무 따라요 아 취소 아 그래 와 이게 왜 그래 아 그래 너무 아쉬워 부졌다 렐 방금 뒤졌는데 왜 벌써 태어났냐 야 근데 트럼도 역겹긴 하다 저거 일라오이 뭐함 일라오이 저거 하는 꼬라지 역겹네 챔님도 일라오이 같은 거여가지고 힘에 영향깨 1도 없는 거 이 구역 채물은 나야 앙 너무 달아요 바위계 홀로로로 망한 코바드 이거 내가 먹었어 나이스 복수하러 온다 이제 건령이다 이거 아 염병할래 까비 안좋아 흐흫 와 저기다 피마를 박는다고 저만큼 지우고 호피온다 아 비전 비빗어 살려줘요 정글 좀 그만 쳐먹어봐 정글 좀 그만 쳐먹어봐 아 뒤에 텔 탔어 와 이거 왜 텔 있냐 이거 아 아 전령 텔 역겹네 전령에 텔 터지는거 처음 봐봐 니 맘 너 전령에 텔 터지는거 처음 봤어 너 전령에 텔 지금 쳐박고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 전령에 안 죽음 아 미니언에 타지는거랑 똑같은 올리긴 하겠다 아 jazz pouvez 쟤 카메라 잘 죽어 ㅋㅋㅋㅋ 쟤 THE 다 리마 없어 이럴 땐 잘 끌리냐 아칼리 못 짰겠지? 응 억지로 박은 척하네 실력이나 좀 와 바텀 10 오 솔킬 땄네 와 나 이거 안가면 안되냐? 아 정말 좋아요 탑이 그냥 고속도로 뚫릴 것 같아가지고 용 하나 먹으면 뭐 달랬지? 어차피 이용이 먹어봤자 거기다 외대중 아니 그 판단이 그냥 부대기인데 그냥? 뭐였나? 아칼리 끌어줘? 아칼리 끌어줘? 아칼리 끌어줘? 같이 죽자 그냥 같이 죽자 그냥 W 묻어있는데 와 철갑고 가오링 상수 가오링 스타 가오링 상수 가오링 상수 가오링 스타 그zie 그지리얼은 쫄보여요 미친 이열 다오기 등스타 아 나이스 돈 들어왔다 89번 벌었다 월급날이냐? 아 근데 이 쥐리엘 진짜 이까지 오면 개좋은데 왜 캐리해 나도 해주고싶어 9도 좋은데? 들어봐 못 끌었냐? 못 끌었는데 그냥 없어 지금 저 영혼 영혼? 일라오이 2 아니 끌었는데 사라지길래 분명 뭘 끌었는데 없어져 저 Arkansas 아야 질 때 됐다 왜? 억까 한번 당할듯겠어? 그냥 당황한.. 에웅 살려줘 와 사미란 진짜 레전드다 와 근데 카밀 저거 체력이 안단다 와 안죽어? 동전기 퓨즈원 뭐해 한 번 더? 어 좀 아픈데? 가오린 스타 와 억까 당했다 진짜 인정 그냥 다른 원딜 할걸 더 빨리 게임 끝나게 이즈일이라서 이까지 온 것 같은데 흫 한 10몇대를 맞았지만 어쨌든 그걸 이기고 들어가서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좀 좋은 점수를 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5만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너무 멋있겠다 우리도 감동받아서 문호도 인정할 정도면 뭐 나 오늘 처음으로 문호가 너무 얄밉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진짜 한 대 저 받고 싶었어 진짜 문호가 싸워본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두먹 펀치? 보여? 가능성이? 주짓을 못 봐가지고 아 싫어요 싫어요 안 될 것 같아 브라운이라서 안 될 것 같아 손수 브라운이면 못해요 타격적으로 약간 오절하고 섞는 것 쪽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타격으로 어 탑재 일라올이 또 만났다 아 다치칠게요 웬만하면 야 망란이네 원래 야 승격전이네 근데 칼리스타 하는 애네 아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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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스페어 아 다치를 치는게 맞을까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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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안전osi 너무 좋은 etwas 이건 얘 오는 지 좋겠지? 네. 잘 것 같아. 진짜 파트너들 우리 선수들 중에 파트너들 좋은 선수들 많아가지고. 괜찮아. 고마워. 이야. 스승님이야 이제. 스승님. 와. 대박. 진짜야? 나는 환영 언제든지. 이야. 물건 찾았네.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을까? 이거 너무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 좋게 얘기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출연자들이랑 너무 다른 느낌이야. 왜냐면 너무 오늘 에너지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늦어져서 오늘 진짜 집에 가서 진짜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정말. 어 미안해. 되고 싶다. 에라이. 스위치 날라다. 파이팅. 문호야. 야. 그로가서 그 노래가 아닌데. 파이팅 한 대 맞췄어요? 어? 버텼어. 버텼어. 버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택도 잘 안 하고 확실히 해서. 운동을 배워서 그런지 패기도 있고. 몇 살이지? 23살. 와. 23살? 나이도 좋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숨어있다니까. 분명히. 그러네요. 진짜 살아내네요. 다음 파이팅으로 한 마디 해줄래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파이팅으로. 마음 다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진짜. 다 겸손해져 갈 것 같아요. 아 이게 차크라서 이거. 진짜. 혹시 실릉 수면자라고 알아요? 네? 실릉 수면자라고. 자요? 19살짜라는데. 아. 고등학교는 이제 짱이라고는 하는데. 대명이 뭐라고? 실릉도 수면제. 자기가 수면제. 자기가 수면제. 여기서 수면하고 하는 거. 오케이. 수고했어요. 멋있다. 개멋있어. 그러면 그냥 썼다. 그냥. 자기가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멋있다. 멋있다. 아이고. 이거 원래 이런 거 없는데. 아. 탈진대가? 산승한테 인정을 받으면. 100만원을 줘. 아 진짜요? 그럼 시간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가서 한번 해볼래. 그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뭐 운동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 뭐 그냥 평상시에 취미로. 축구하거나. 축구. 헬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쌀 꺾히기 주특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되죠. 아 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아 진짜 팬티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띄거나 놀자 채널부터. 아 감사합니다. 또 팔로우까지 하고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얘는 기약하네. 원래 하나. 연결이랑? 어 원래 안하고. 안하지 않나? 원래 안함. 배 약해져서. 이제 우린 하나야. 계약하면은. 계약한 애랑. 주변에 있어야지. 그거 되잖아. 몰라. 하라 그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간다. 아 좀 늦었는데. 아 나보다. 그냥 빼야겠다. 해 놨는데. 뭘 좀 아는 친구구만. 빌렛 때 싸우면 좋긴 해. 진짜. 평타 다 스테이 때리면. 무조건 킬이거든. 여기 숨어있다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제 정화니까. 어떻게 할까. 미리 점화를 받는 게 나을까? 이게 식물들은 썩질 않는 거지. 아니면 점화를 나중에 받는 게 나을까.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보자 근데 쟤 정화인지 모를 것 같은데 장이 그런 벌레가 있잖아 여기 와드 박혀있으면 자크 점프 뛰어서 우리 같이 죽는거야 어 난 몰라 나도 몰라 난 해야돼 카메라 보자 가능? 잡았어 플래시 뺐다 죽나 저거? 안죽을때 죽어?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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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험치 뭐한거 같은데? 근데 스펠 다 뺐다 오케이 칠 갔다 오나? 어 칠 갔다 오는데 아예 딸피어가지고 오케이 느리게 침 길게 깔아 깔아 끝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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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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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하나 더 사왔는데? 도년이 따고? 저거 기다렸던거 아니야? 라인 손해보지 말자 이제 당겨보자 그게 보통 소리니까 포션 하나 쓱 깔고 포션 하나 쓱 레나 깝친인데? 해봐 레나타 레나타 크랩 아우 씨 뭐 없냐? W같은거? 씨 아쉬운데? 아 씨 뭐 왔나본데? 아 이거 뭐 우리 동선 많이 아 끌리네 이게 안 맞아? 라인 너무 따위면 안좋거든? 라인 너무 따위면 안좋거든? 아 이거 그 앤 온다 아 아니 빨리 해주지 왜 레나타로 돌려? 그 앤? 아 탕운산 없네 아이씨 근데 그 앤 있어서 그냥 시험을 본건데 그 앤 있어서 그냥 시험을 본건데 그 앤 있어서 그냥 시험을 본건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게임 개 던지고 싶은 분이야 잘하네 칼리스타는 망나니가 일라오이 하니까 게임을 저렇게 좀 던지지 뭐 있냐? 렌턴 와 렌턴 막혔어 아까 퀸은 피했는데 별게 다 막히네 퀸은 피하네 W 있냐? 형 타만 ㅈㄴ 쳐 그냥 아 W 개평이다 와 진짜 너 E 없냐? 나 E 쓴거 E 써가지고 이제 살아난거야 방금 못봤어? E 써서 죽었는데 레나타 W로 나 죽어가지고 이제 살아난거 E 어 부싸기는 다시 살아나서 죽네 아니 근데 개 말렸는데 아 그냥 칼날기 될거 그랬나 아 그냥 칼날기 덜 거 그랬나 칼날기 덜거 그랬나 좀 볼건데 어 개그 안해리오 아유 씨 와 씨 아 씨 와 사람이 너무 좋았다 게임 나랑 다 깠는데 너 승격전이 없으면 배냐? 어 막판이야 다 깨는다 아 이거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다 깨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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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콕콕 났어 이 새끼 눈도 안 나오는데 나는 코바템 언제 나오냐? 나는 좀 우리 찜시장에서 터졌는데? 그냥 환불? 아이씨 어우 먹을 뻔했다 비타를 있는데 내가 날아다니는데 내가 날아다니는데 택배쿠는 뭐거든? 컷 흫 억수 왔다 아 뭐라고 떴어 드디어 떴어 아 나 여기 다 써데끼네 그냥 어떻게든 집안 보내나 가면 안되나? 너무 대놓고 가지 않았나 어 맞았다 어 맞았다 어 맞았다 아이씨 아이씨 와 칼리 쎄긴 쎄다 와 12킬이네 칼리 존나 쎄다 펫 흐흫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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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 탈진 좋아죽죠 그러면? 사미라같은 애들이 원래 탈진에 끈뻑죽긴하지 사라지네 그냥 이거 안 쳐져 체크 조심 플래시 위험하다 안 위험한가? 화났어 완벽해 오빅 덜렁 까 아 4킬인데 가봐야돼 아깝다 아깝다 깨봐라 해 난 재미없어 충격축축 에잇 난 멀리서 파워 때리구 잘하긴 하네 그럼 범인은 트런들? 저런 망나니가 일라오이하니까 지는거라니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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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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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구리식 떡볶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해먹던 주구리식 떡볶이 제가 이거 떡볶이 하면은 님들이 저게 무슨 떡볶이야 이렇게 옛날에 말하셨어요 한 번 했는데 저게 무슨 떡볶이야 라고 했던 그 떡볶이를 또 할 거예요 이때가 너무 좋아서 아 장염 안 걸려 진짜 그거를 너무 해먹으셔서 오랜만에 주구리식 떡볶이 전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떡볶이라니까 이게 무슨 떡볶이야 완전히 탕이도만 이래서 저는 원래 좀 국물을 많게 하는 거라 저는 개운하고 얼큰하게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물이 좀 많게 얼큰하고 개운하게 그런 식으로 좀 떡볶이를 해먹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먹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오늘의 요리 재료는 떡이랑 떡 이미 씻어놔서 불려놨고요 그리고 가진 야채들 양파, 버섯, 그리고 이거 넣는 사람은 좀 없을 거예요 깻잎, 그리고 오뎅,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소금, 고춧가루, 고추 그리고 원래는 짜파게티를 잘 넣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짜파게티 범벅 이거 작은 컨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조미료가 없다면 꼭 국마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여기에 토고기 다시 넣어 또 제리야 또 제리 저 배나는 더럽게 나오네 에이 몰라 한방한방 터트려서 죽여버린단 말인데 근데 또 악할리네 아 진짜 도시 나가겠다 아 또룰루야 또룰루 아우 어이구야 아아 야 노틸 좋아보인다 나하고 싶어요? 오, 납배드 청양고추가 있어요 청양고추가 제가 깜빡했어요 저 이거 넣고 끓이겠습니다 음 냄새가 음 멸치의 향이 난다 참고로 멸치형 나시다입니다 멸치 나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아 맞다 나 여기에다가 저면 고추장을 넣지 않아요 그 대신에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고추가루를 팍팍팍팍팍팍팍 넣어줍니다 후추 넣을게요 후추 떡볶이 맞죠? 후추 볶이 아니죠? 우선은 설탕 좀 넣을게요 설탕 근데 설탕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웃더라고 소금도 좀 넣고요 여러분 소금 넣고 하 지금 설탕이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고 고추를 넣어요 그럼 우리 지꺼님 5개 나이스 저는 5개 나이스 잘 넣어야 돼 고리야 설탕 너티전에 누나 반 한 번만 보자 요 설탕 좀 더 넣을게요 이거 설탕 좀 더 넣어야 돼 매운 냄새를 맡았으니까 설탕 좀 한 스푼 더 넣어요 고지버리 자 그리고 이거 짜장 스포 조금 넣을게요 이거는 많이 넣지 마세요 짜장 스포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짜장 스포인 맛 나버려서 그냥 그냥 조금만 감칠맛도를 조금만 넣는 거예요? 떡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떡을 뿌른 걸 좋아해서 떡을 넣어요. 아.. 나 원딜 진짜 하긴 싫다. 진짜 아칼리 잡는 거 볼 때마다 돌아온다 진짜. 우리 한번 바꿔볼까? 내가 단반 서포트 해줄까? 너 원딜에 넣었지? 이거 뭐 가는 거야? 환영합니다. 나 뭐 W 찍어? 찍어. 플래시. 아 W 찍었는데. 아다리가? 야 근데 플래시 1을 반응한다고? 나 눈 마주치자마자 플래시 썼었어야 됐어. 내가 모르겠어. 여지를 줬어도 안 됐어. 나 1랩 W임. 인지하셈. 아 근데 상대 힐 탈진이네. 룰루인데 탈진까지 들었다? 저건 좀 역겨운걸? 봤는데 저거. 유진 반대다. 와 살았네 근데. 유진 반대야. 진짜 얼굴은 반객댕만 불쌍해. 가겠는데? 아직도 안지겠다. 에? 쓸 것 같더라. 내가 원래 같은 경우가. 4화타는 2대가리에. W까지. 뭔가. 경호칭 먹고 싶은데. 에이스 안 죽었지? 2대가. 아 쌀 묶읍. 짜증 나네. 이 연기라면. 물칠 수 없었어. 퍼블리 없음 시작해서 아직도 위에 있는 아 안맞네 난 3포라 괜찮은 왜 제리 깝치냐 무조건 맞잖아 와 이게 안죽네 안죽냐? 아쉬운데 안죽는데 안죽는데 온에이지 않나 다운 딜이었으면 잡았다 안컨딜이어도 못잡았어요 이미 진지하게 죽었어 다운 딜이어도 못잡았어요 초반에는 똑같아 시메간트 한번 해봐 초반에 공속 똑같아서 어차피 딜이 안나오 오히려 초반 공속 생각했을때는 진이 더 세 아 이게 왜 안대 어차피 아씨 빠왔네 개패에서 살려놨다 아 뭐든가 팥바랗는데 아 맞죠 아 아 그건 선 개넘지 뭐하심 아 아 집갔나요 아 아 디달리리아 개패고싶네 아 아 아 미달리 형 개패고싶다 엮여운 새끼죠 미달리 하는게 뭐해 그냥 킬치는거 말고 하는거 뭐해 어 안 되겠다 왜 들어갔어 어 오 리금 빼서 죽었어 지금 가까워야겠다 라인 밀지도 않을거같아 탑 개엇가당 비신있나본데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뱉 탑 어우 혈압 올라 아 내 슈발 내가 게임을 못하는거냐 이거 억가당하는거냐 이거 아 몰라 더 타워 빨리 깨 더 타워 깨진다 와 음파 맞았다 와 까지 아 음파 아니 탑타워 왜 안 쳐게임 불닭소 ㅈ됐다 아니네 아 그만 기다려 봐 아씨 진짜 봇에 하루에 2분동안 있었는데 질리진 존나 억울하네 나 이 게임을 지면은 진짜 리얼 게임이 개 억울할거야 죽겠는데 아 ㅈ됐다 오 제리가 지랄이네 아 가면이 혹은 내 얼굴이 넷 그저 우와 굿 네 네 그 그 그 그 흥 어 위에 사운드가 어 위에 사운드가 어 위에 사운드가 히힛 토시덕을 봐 토시덕을 해 토시덕을 해 토시덕을 해 토시덕을 왜 치냐 토시덕을 해 토시덕을 har 엑둘 ㄷㄷ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레게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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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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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제리 하나만 큰 거라서... 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유진 펼스? 아니... 유진 펼스 제리 딜 너무 쎄다 유진 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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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버티hum 유모 유진 펼스 유모 아 너무 좋다 넘어가는 거 사기기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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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흠 으흠 왜 이렇게 쎄냐? 펜타큐 여기까지 와 제리 너무 짜증난다 진짜 롤책 쏘영 쏘옥